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건 무브펌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썬뻔프에 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썬뻔프에서 민코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똑같이 이거 관련해서 무브펌프라는 민코인 플랫폼이 나왔다 정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관해서 좀 많이 나온 게 없죠. 유튜브만 검색해도 제 거만 거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해서 이게 왜 앞으로 썬뻔프처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업비트로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익 가격이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날봉이에요. 방금 보셨던 비트코인도 날봉이고요. 일단 이걸 보면 이 뜻이 뭐죠, 여러분들? 호재가 남았다라는 거죠. 일단 이 수익 코인에 관해서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늘 지사가 좀 떴습니다. 수익 탈출을 위한 가격 펌프인가? 10월 3일 대규모 얼라 알트콘 쉐르파라고 떴는데 이거 좀 읽어볼게요. 알트콘 쉐르파는 22만 2,500명에 달하는 트위터 구독자들에게 수익 차트를 공유하며 차트 모연이 아직도 좋다면서도 탈출을 위한 일종의 펌프인가? 잘 모르겠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 코인 물량 배포 때문에 단기 상승이 그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구독자의 댓글에 세대파가 답을 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이 나왔는데요. 한 구독자는 잠금 해제를 하면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는 말이 응 나도 그 아이디어의 찬성이야. 하지만 뭔가 출급 펌프 같은 건 어떨까? 모르겠어. 라고 나와있어요. 밑에 보면 최근 수익에 뚜렷한 이유 없이 코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클레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주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클레인은 수위가 1.2달러를 돌파할 경우 1.8달러 저항선에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실제로 크리토랭크 데이터에 따르면 수위는 시험 3회에 모두 8,388만 개의 코인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해요. 이래 총 공급 물량이 0.84%로 시총 대비 3.12%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수위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주소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호재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접점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당연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가격 회복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또한 호재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면 펌핑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럼 모그펌프로 좀 들어와서 여기서 물론 만드는 방법 정도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썬봄프에서 한번 만들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위 있는 번호로 수위, 무브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 같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한 번 투자의 파일을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돈 같은 거 받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썬봄프에서 많이 보셨던 코인들도 지금 나와 있죠. 엄청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NFT 여러분들이 과거에 투자해놨던 분들도 대부분 코점에다 샀던 분들이 불렸을 겁니다. 이 정보가 많이 파급력이 커졌을 때 샀던 분들이 대부분 망해요. 지금 이 시장은 대부분 급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읽어볼게요. 일단은 무브펌프는 생성된 모든 토콘이 안전한지 확인하여 러그풀을 방지한다고 해요. 무브펌프의 각 코인이 사전 판매 및 팀 할당이 없는 공정을 출시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 말이 뭐냐면 러그풀은 말 그대로 양탄자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이 그냥 물론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던진다라는 뜻이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딩컵에 관해서는 썬봄프라 똑같은 내용이고요. 엄청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캠의 무빙을 나타내는 코인은 아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썬봄프에서 수익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버셨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13대 정도를 좀 벌었는데요. 하루 아침에 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어떤 유형의 새로운 시장이 나오게 되면 초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봅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그래요. 공포에 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암호화폐는 공포가 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정보들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브펌프 대표 코인이죠. 이걸 보면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덱스에 자동적으로 상장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블루모브라고 하거든요. 블루모브로 이제 덱스로 바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에이치텍스 썬범프가 이제 이슈가 됐던 이유가 뒤에 나왔던 내용인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썬범프에 대해서 바로 에이치텍스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상장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 후에 입이 다 펌핑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 더 상위 코인들은 에이치텍스의 파트너십으로 상장이 된다. 딱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수익 가격 자체가 만약에 이쯤도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민코인 가치도 상승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가 어쩌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하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썬범프보다 오히려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관련해서 앞에는 호재도 남아있고 지금 가격 방어도 그렇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보이기도 했고 저는 지금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분은 수의나 무보로 보내주시면 관련 내용 같은 거 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서열이었습니다.